인천지검 특별수사팀 전남 순천을 벗어나 해남과 목포지역으로 이동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색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배춘희 할머니가 8일 새벽 향년 91세 노환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할머니의 별세로 생존위안부 할머니는 54명으로 줄었습니다. 환경부는 환경법규 위반으로 적발된 전례가 있는 대기업 사업장들이 또 폐수를 배출하거나 기기를 조작했다가 다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 노인들의 연금액을 온라인을 통해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간 7일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린 제1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 건축전 개막식에서 한국관이 65개 국가관 전시 가운데 처음으로 최고 영예인 황금사자상을 수상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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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